음악 어렵다고 생각했던 요리인데 이렇게 안 어렵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게 따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SK매직 제품에 대해서 중간중간 사용법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정리도 식기세찍기로 하니까 너무 간단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츠매직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SK매직의 제품들을 자연스럽게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